위에 먼저 좀 덜어 먹어야 되겠다 여기 몇두 있으니까 많아 위에 해물쟁반짬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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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노릉이 땅 오 해물이 많다 제목이 해물인거 어, 제목 아 제목이 해물인데 해물은 많이 써야돼 조이 껍데기 보다는거 와 손님도 많다 와 손님도 많다 와 손님도 많다 유산셜 해삼 껍데기 마른 해삼 야 낯술 맛있다 해삼 제일 맛있는게 낯술이요 비오는 날 우리는 천에서는 피자로 소주를 2차지 3차요? 2차요 짬뽕 먹고 2차지 통닭을 안찍겠구나 3차지 개방, 개방됐다고 그리야 우리도 이렇게 아가리 쫙 물리고 소주 한잔 쫙 물리고 소주 따라봐 소주 따라봐 야 조촌량 친구 야 멋있다 4국면 통닭, 캠프촌 이게 그냥 있는게 아냐 이런 친구들이 멋있어지고 있는게 야 오 그리야? 이야 럭실하게 우리는 피자로 우리는 촌에서 지금 먹고 있는게 야 엑소